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박완석입니다. 작년 연말 4플러스1협의처라는 대단체를 결성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도했던 정의당과 심상정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출연으로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당장 오는 4.15 총선에서 비례득표율인 3프로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꼼수로 흥한 정의당 민주당의 통수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관련된 소식 우동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정의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심상정 대표의 리더십도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정의당 여러분들께서 늘 부글부글 끌어왔시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앞서 저희 박완석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꼼수로 흥했던 정의당 통수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정당 득표를 받아내가지고 그걸로 비례의석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일명 전략적 정당 득표였죠. 심지어 한때는 이 분석이 10석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왜? 선거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이 연동용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의 정당은 정의당이 될 것이다. 왜냐면요. 이 연동용 비례대표제에 따라면요. 이 득표한 것을 퍼센트를 해가지고 의석수를 환산합니다. 거기에 지역구를 빼고 거기에 또 어느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거 대로면요. 거대 정당일수록 연동용에서 불리해지고 소수 정당일수록 연동용에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지역구가 많지 않은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구는 적으면서 여권의 표심을 이어받으면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10석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렸죠. 당초에는 민주당에서 우리는 연동용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우리 그런 거 안 해. 라고 발뺌을 했다가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어쨌든 그 손혜원, 김정숙의 절친이지 않습니까? 김정숙의 절친인 손혜원과 정범주가 야압해서 열린민주당을 또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친문세력, 이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굳이 정의당을 찍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지역구는 민주당 찍으시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주세요. 라고 택했던 그 정의당의 그 선거 전략이 물거품이 되었다. 왜? 그 민주당 지지층들 어차피 정의당 찍을 필요가 없이 그냥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찍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지난 26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 어디다 할 거냐? 즉 정당 투표 어디다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정의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6% 하락한 5.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사실 불과 한 달 전, 한두 달 전만 해도고요. 정의당의 이 비례 투표율은요. 1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여더라도 어차피 민주당 찍으면 연동형에서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정의당을 찍겠다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10%대를 구가했던 것이 정의당의 정당득표 예상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 관계자는 말합니다. 아이고 정의당이 결국 그 선거법 꼼수 개정에 부메랑을 맞았구나. 결국 그 4 플러스 1이라는 미명 아래 그 심상정이 주도해서 했던 그 선거법 개정.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결국 뒤통수만 세게 때린 꼴이 됐고 정의당은 그 부메랑을 맞아서 지금 소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 것이죠. 사실 정의당이 이 선거법을 개정하기까지 자신들의 살을 굉장히 많이 깎아냈어요. 알게 모르게. 왜? 지지층이 굉장히 이탈 많이 했거든요. 그 선거법 개정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지난날 그 조국 사태 때 사실 온 국민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시민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조국 퇴진을 외치고 문재한 정권 퇴진을 외쳤던 그 과정이 다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 정의당도 조국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 됐는가 싶었는데 결국 입장을 바꿨어요. 민주당 입장에 동조해가지고 조국 임명에 동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중권을 비롯한 유명인들. 당시 정의당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분노해가지고 탈당한다 이런 말을 났었죠. 그리고 그 당원 게시판 가면은 그 지지층들이 이게 지금 뭐한 짓이냐. 우리가 어떻게 정의당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탈당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줄줄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왜 감수했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지금 욕 한번 제대로 한번 세게 먹고 내년 총선 때 그 연동연 비례대표제로 민주당 표 받으면은 우리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 짓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이제 와서 뒤늦은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일 장혜영 정의당 청년선대본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정의당 언제부턴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잘 대변하려면 정의당이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그 진보 좌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즉 우리가 이번에 조국 그것만 눈감아주고 야합해가지고 선거법 넘기고 하면 우리가 큰 정당이 돼서 약자 대변할 수 있었을 거야라고 착각을 했다.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후회된다. 뭐 이런 말한 거죠. 이제 와서 우리가 그때 조국에 대해서 찬성했던 거 후회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악망문을 시정하는데 왜요? 참으로 딱 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더 큰 힘을 갖고자 불의에 타협했다? 이게 지금 후회가 된다면서 한다는 주장인 건데 결국 그 불의에 타협해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그걸로 약자를 대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정의당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정권의 고통을 받는 국민보다 자신들의 표, 자신들의 배지가 더 우선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국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 거기서부터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권력이 탐나서 악의 세력과 타협했다.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게 정의당인데요. 이런 정의당. 과연 정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갖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런 위선 세력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서 국회에서 단 한 뼘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심판의 목소리를 더욱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게임의 룰을 당사자 간의 공정한 협의를 통해 바꾸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꼼수를 부리던 정의당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제의 동지였던 정의당을 정말 내다 버렸는데요.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권선징악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권선징악의 가치를 실현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신의 한수를 후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수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